안녕하세요 마르클레르 독자 여러분 트와이스 나연입니다 지금부터 나연의 팝 퀴즈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 근데 아마 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풍선을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어디 있어? 직접 운전해서 드라이브 가보고 싶은 곳은? 한 번 저희 멤버들끼리 데뷔 천일 때 팔각정인가? 거기를 한 번 드라이브해서 다 같이 놀러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한 번 운전을 다음에 해보고 멤버들을 데려가 보고 싶어요 원수들과 어플 채팅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되게 많은데 최근에 제가 남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운 창피한 썰을 원수들한테 채팅으로 공유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원수들이 좀 위로를 해줘서 그게 기억에 남아요 제가 실수로 가위로 줄 이어폰을 잘라서 그 사진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는데 이제 원수에게만 공개를 했어요 오늘 착용한 쇼메 주얼리 중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진짜 다 너무 예뻤는데 아까 제가 데님 착을 입고 블루 컬러의 쇼메 주얼리를 했는데 그 반주와 목걸이가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곧 발매될 레디 투 비 스포를 약간 해준다면 헉! 이거 진짜 해도 되나? 다 해요 이게 엄청 큰 스포를 했습니다 엠비치아이가 팀 내 유일한 T라고 하는데 멤버들과 차이를 느낀 순간이 있으면 엠비치아이를 대충 한 몇 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몇 명 저랑 비슷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한 번 결혼식을 다 같이 갔었는데 멤버들이 울더라고요 엄청 근데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런 것도 맞나? 팬들과 소통을 많이 하기로 유명한데 아직 원수에게 말 안 한 TMI가 있다면? 이거 원수가 알 수도 있는데 저 사실 야채를 안 먹어요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는데요 원수에게만 말해주는 거예요 이제 뭐 그냥 터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나연만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사실 언제나 밝지는 않는데 어두울 때도 빨리 돌아올 수 있는 것 같아요 회복력이 빠릅니다 저는 항상 밝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뭔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냥 도움이 될 런지 모르겠네요 저는 좀 그렇습니다 강심장 될 것 같아요 완전 멋있다 나연의 사진을 핸드폰 잠금 화면으로 하면 돈이 들어온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나연의 배경화면은? 저는 지금 작년 크리스마스 때 멤버들과 매니저 언니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했는데요 그때 먹었던 케익 딸기 케익이 배경화면이에요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계속 예쁘고 해서 배경화면으로 해놓고 있어요 다음 한때 취미가 그네 타는 것이라고 했는데 요즘 새롭게 빠진 것은? 사실 최근에도 그네를 탔거든요 저는 강아지 산책시킬 때마다 그네가 보이면 타곤 하는데 오늘 풍선을 터뜨려 보니까 저 원래 진짜 공포증이 있었어요 이거 불지도 못하거든요 크게 그래서 항상 이런 거 불 때 옆에서 그냥 정리만 해주고 구경하는 그런 타입이었는데 이제 뭔가 풍선이 무섭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저의 또 새로운 취미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좀 멋있게 해야겠다 트와이스 노래 중 최애 가사는? 최애 가사는 너무 많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냥 노래 단어가 있어요 제가 쓴 곡인데 베이비 블루 러비라는 곡을 진짜 좋아하는데 다들 베이비 블루 러비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진짜 이 베이비 블루 색을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쓰게 된 거거든요 근데 항상 뭔가 제가 하늘색 옷을 입을 때마다 팬분들이 베이비 블루 러비라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불러주셔가지고 그 단어가 제일 저한테는 뭔가 소중하고 최애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쇼메와 함께 마리클레를 3화로 촬영을 했는데요 너무너무 예쁜 주얼리들과 함께 재밌게 촬영했으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원스들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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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